네, 기자 브리핑 한 주간 교육 현장입니다. 오늘로 9일째가 됐죠.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결국 백지화되긴 했습니다만 학교 측이 평생교육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하기로 한 게 이번 사태의 발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결국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백지화가 되긴 됐거든요. 그럼에도 학생들의 갈등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럼 본론부터, 발단부터 하나하나 되짚어보죠. 우선 미래라이프대학이라는 게 사실 교육부의 하나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의 이화여대가 지난 5월 선정되면서 미래라이프대학 신설 계획이 나오게 된 건데요. 30살 이상의 고졸 직장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제공해서 캠퍼스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원래의 사업 목표입니다. 이화여대에서는 여성 특화형 모델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영양이나 패션 등을 다루는 뷰티 웰리스학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고요. 뷰티 웰리스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들어보고요. 그렇다면 수능 같은 입시 체제를 거치지 않고서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어떤 체제들을 만든다는 건데 특정 학과 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보통 보기에는 미래라이프대학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은데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은 일단 학교가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되었다는 겁니다. 이화여대 측에서는 교육부의 사업 일정에 맞춰서 새로운 단과대를 신설하려다 보니까 일방통행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올해 3월 말까지 최종 대학 8곳을 선정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원한 대학의 수가 적어서 추가 공고를 하는 등 일정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중순에서야 최종 10개 대학 선발을 완료를 했는데 추가 선발된 2대는 사실상 사업 계획부터 선정까지 두 달밖에 걸리지 않은 거죠. 당연히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학생들과 협의가 하나도 되지 않은 채 두 달 만에 어떤 단과대가 신설이 되고 학생 모집까지 이루어졌던 거군요. 학생들이 좀 반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일단 문제가 됐고요.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새로 개설될 예정이던 이 뷰티 웰리스 학과에 대한 반발도 좀 심했습니다. 양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해야 할 대학, 그것도 여대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구축하려 한다는 게 문제제기인 건데요. 말하자면 교육의 영역에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서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수요가 있을 법한 학과들을 일방적으로 신설하려고 했다는 점을 문제를 삼는 거죠. 네, 뷰티 웰리스 안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주셨고요. 여기다가 또 학생들이 본관을 이렇게 점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원들이 좀 감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경찰 진압 방식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여대인데 무려 1,6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이 되면서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이 또 일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최경희 총장이 지난 3일 사업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교육부도 이를 소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학생들이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현재 본관 점거 농성에는 이화여대 학생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졸업생들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어제 경찰 탄압과 그동안의 비민주적인 사업 강행 등에 대해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면서 최 총장의 사퇴 확정 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총장 사퇴가 모든 키를 쥐고 있어 보이는데 특이한 건 이 학생들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권이 학생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운동권이다, 아니다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번 투쟁을 주도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특징인데요. 일단 총학생회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활동하지 않았고요. 또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했다, 또 그렇구나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했지만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이대 학생들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장면이 SNS에 공개가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그랬죠. 소녀시대의 노래가 학생들에게 일종의 투쟁가가 된 셈인데 순수성이 부각이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반향을 불러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학 학생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 한 단면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일단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 자체에 의구심을 품는 다른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지금 파장이 외부로도 번지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지금 같은 사업에 선정된 인하대와 동국대 총학생회에서도 이와일대 사태를 계기로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의 내용을 학생들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현재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이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될 대학으로서 교육부로서 사업 중으로 추진 중인 학령인 감소. 현재 대학 체제를 좀 어떻게든 개선해야 된다는 명분을 교육부가 갖고 있었는데 교육부로서는 굉장히 좀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현 상황에서 이런 구조개혁 흐름, 앞으로 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태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교육부는 대학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에 맞게 바꾸겠다는 취지로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과 더불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계 친화적인 대학을 키우겠다는 프라임 사업과 인문학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코어 사업 등인데요. 이 모든 사업에서 대학에게 주는 당근은 재정지원입니다. 대학들은 정책 방향에 맞게 기존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새로운 전공을 신설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하죠. 교육당국이 재정적 지원을 근거로 대학들을 채찍질하는 지금 같은 상태로는 현재 2대 사태처럼 구성원들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얼마든지 더 터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 정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대학은 특정인이 소유하는 기업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정부가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이 무엇보다 배움의 가치가 지켜지는 곳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대학 가운데 학생이 주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